이번에는 한 주간의 핫한 연휴 소식 모아봤습니다. 연휴 라이브 시간입니다. 홍규 씨 연휴 라이브 첫 번째 주제는요? 연휴 라이브 첫 번째 소식은 사생활 논란에 휩싸인 축구 선수 황희조입니다. 황희조 선수의 사생활과 관련된 폭로가 나오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예전된 팬미팅이 취소되는 등 곤욕을 치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황희조 씨 관련 내용인데 이거 확인해 볼까요? 어떤 내용입니까? 일단 이 황희조 선수 관련된 사생활 폭로 이것은 3일 전이죠. 6월 25일에 SNS에 나 황희조 선수와 만남을 가졌던 사람입니다라고 주장하는 여성이 나타난 그때부터입니다. 이 여성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황 선수가 동시에 여러 여성을 사귀고 가스라이팅을 했다. 그의 휴대전화에는 여러 여성의 어떤 사진, 영상이 들어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폭로를 했는데요. 내 말이 그냥 그런 영상, 사진이 있다는 게 허위가 아니라는 걸 입증하겠다는 듯이 어떤 영상, 사진을 공개를 했는데 그 속에는 옷을 입지 않은 남성과 함께 있는 여성의 모습이 담겨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여성이 영상 속 여성인지 아니면 제3자인지 아니면 누군지 전혀 어떤 알려져 있지 않은 상황이고 일단은 주장이다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SNS를 중심으로 황희조 선수의 사생활이 담긴 것을 추정되는 영상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2차 가해 피해 우려가 좀 커지고 있던데요. 네, 일단 이 폭로자, 최초 폭로자의 글은 삭제가 된 상황인데요. 그 사람이 썼던, 이 주장하는 사람이 썼던 글들이 SNS를 통해서 굉장히 빠르게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SNS에는 그리고 황희조 선수의 사생활 영상으로 보여지는, 추측되는 해당 영상을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나한테 이거 3천 원 주면 보내드릴게요. 이거 4천 원 주면 보내드릴게요. 라면서 이 영상을 판매하는 사람들까지 나타난 상황이라 이 2차 가해로 번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황희조 선수 측에서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황희조 선수 매니지먼트를 담당하는 관계자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긴박하고도 즉각적으로 반박을 했어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사생활과 관련한 어떤 근거 없는 내용의 루머가, 그리고 또 성적인 비방이 유포되고 있다. 그런데 이 루머를 생성한 사람뿐 아니라 유포한 사람에 대해서까지 지금 수사 의뢰를 진행하고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런 어떻게 보면 루머다라고 선을 긋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2차 가해가 우려되는 이유가 사생활이 담긴 영상 때문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황희조 선수 측에서 밝힌 사실은 사생활이 담겨있는 자료가 어떻게 유포됐느냐, 이게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소속사 측에서 밝혔습니다. 일단 지난해 그리스에 있을 때 황 선수가 휴대전화를 도난당한 적이 있는데 이후에 선수 개인 SNS 계정으로 사생활 폭로를 협박하는 메시지가 계속 왔다. 이후에 수개월이 지나면서 아마도 이 도난당한 스마트폰이 해킹된 것 같다라는 입장을 전했는데요. 이 말인 즉슨 이 황 선수가 협박에 대응하지 않자 보복성으로 사생활 영상을 유출한 것이 아니겠느냐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폭로자가 왜 이 영상을 계속 소지하고 있었는지 이 부분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럴 땐 어떤 처벌받아요? 일단 폭로자가 공개한 사진이나 영상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명예훼손이 사실을 얘기하더라도 그것이 명예훼손에 저촉될 수 있듯이 똑같은데요. 지금 징역이 최대 10년 6개월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여기 이제 7년 얘기 또 10년 6개월 얘기 두 가지로 나뉘는데 제가 하나씩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만약에 이걸 폭로한 사람이 그 사진이나 영상 속 본인인 거예요. 그 여성인 거예요. 그렇다라고 할 경우입니다. 그럴 때는 물론 촬영을 할 때는 그 여성이든 옆에 있든 남성이 만약에 황선수라고 한다면 그 남성이든 동의를 했더라도 촬영할 때는 동의를 했어도 그걸 공개하는 것까지 옆에 남성이 동의를 했냐는 거죠. 그렇지 않았으니까 그러면 반박하는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이거는 성폭력특별법 14조 2항에 저촉이 돼요.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촬영할 때는 의사에 동의를 했어도 이 영상 속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동의를 구하지 않고 공개를 하면 이게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때 그 영상 속의 여성이 폭로자와 동의를 할 때가 이 7년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네. 그러면 나머지 예상 형량 3년 6개월 이거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10년 6개월 빼기 7년 하면 3년 6개월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만약에 이 폭로한 여성이 영상 속의 본인이 아닌 겁니다. 말하자면 내가 아닌 제3자 남성 여성의 어떤 영상을 폭로한 거예요. 공개한 거예요. 이럴 때는 이게 형량이 추가가 되는데 어떤 거냐면 말하자면 내가 첫 번째는 물론 이 여성도 정말 피해자다. 그리고 또 영상 속에 또 다른 사람이 있다 하면 피해자가 둘러 늘어나는 것도 있지만 이 폭로한 사람은 제3자의 비밀을 침해한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 게 돼요. 이거는 형법에 조척이 되는데요. 형법 316조가 어떤 이런 식으로 남의 영상이나 사진을 공개했을 때는 이 부분에서 징역 3년 이하 500만 원 이하의 어떤 또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그럼 아까 7년, 이번에 3년이면 홍 기자 10년이잖아요. 그런데 왜 3년 6개월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이렇게 형법과 성폭력특별법 두 개가 겹치면요. 그중에 더 중요한 거, 중요한 게 아까 7년이 더 3년보다 중요하잖아요. 이거의 절반, 말하자면 7년의 절반인 3년 6개월을 보태서 형을 내릴 수 있어요. 말하자면 이렇게 두 가지 다 어겼어? 그러면 최대한 더 많이 벌을 내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10년 6개월이라는 수치가 나옵니다. 황의조 선수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거죠? 네, 맞습니다. 황의조 선수 측은 정보통신만법 위법 및 협박 혐의를 명시해서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을 한 상황입니다. 다만 피고소인은 아직 특정되지 않아서 성명불상자로 적시했다라고 알렸는데요. 그리고 이 선수의 명예를 실추시킨 데에 대한 아주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감사합니다.